정부는 응급실이 중증 환자에게 더욱 집중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인데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4일 기준 전국의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1만 5,398명, 평상시 대비 86% 수준이고 이중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6,352명으로 평상시 대비 77% 수준입니다. 23일 기준 전체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 응급질환별 평균 진료가는 기관수는 9월 셋째 주 평균인 101개소보다 1개소만은 102개소이고, 평상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서는 7개소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기상캐스터